안녕하세요. 주니얼 타임샷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Sight about Massive Iron Asteroid 라고 했는데 Asteroid 라는 건 소행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행성이 약간 이렇게 그 iron, 철, 엄청난 중량의 거대한 어떤 그런 금속 덩어리, 소행성에 대해서 뭔가 Sight 굉장히 흥분해 있다 라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네 그럼 읽어보도록 할까요? NASA in January announced plans to send satellites to study 16 Sight, a massive metallic asteroid with a diameter of 209 kg. in composed smoothly of nickel and iron.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내용인데 1월에 NASA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뭐 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satellite을 보내겠다라는 거죠. 자 이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보내는 목적이 뒤에 나와 있죠. 자 일명 16 Sight 라는 이름의 소행성을 갖다가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보낼 예정인데요. 이 Sight 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중량의 그런 금속 소행성이 되겠는데요. 직경이 209km에 이르고요. 자 구성되어 있습니다라죠. composed of 대부분이 니켈과 iron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scientists said the volume of iron in the asteroid. 이 에스트로이드에 있는 소행성에 있는 이 철의 중량이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mostly of 대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is worth 10,000 quadrillion dollars. 자 이 quadrillion dollars 에다가 10,000 를 곱해 한 거니깐요. quadrillion 이라는 거는 우리가 billion, trillion, quadrillion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천조를 얘기하는데 천조에다가 만을 곱해 보니까 찾아봐서 알겠는데 천경 달러에 이르는 가치라고 합니다. 숫자로 쓰면 이렇게 깁니다. 대단하죠? but the goal of this mission isn't to extract iron.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가치의 철, 광산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뽑아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번 미션의 목표는 단순히 iron을 추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16th psych's composit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earth's core. 중요한 거는 이 십육, 사이클 16호의 행성의 구성 요소가, 이 물질이 지구의 중심부가 되겠죠. 이 지구가 위에, 우리 겉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지구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심부분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one theory says the asteroid could have been the core of a planet that died long ago. 이건 하나의 theory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알 수 있을 만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의 theory를 얘기했을 때 마치 이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것과 이게 굉장히 유사한 컴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걸 가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could have been. 얘가 어쩌면 또 다른 행성, 다른 행성의 코어 부분이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 planet은 어떻게 됐어요? 오래전에 죽은, 오래전에 이제 생명을 다한 하나의 planet, 행성의 코어 부분이 나온 것이 바로 식신 사이크이지 않을까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if not that, other scientists think that psych could be a primordial object or a body composed of primordial metals that never melted.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앞에 거 방금 설명한 이런 이론이 아니라면 또 다른 사이언티스는 생각을 하기를 이 사이크가, 이 행소인성이 어쩌면은 프리모이드라는 건 굉장히 원시에, 처음, 태초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 죽은 행성의 중심부가 아니라 이제 애기, 애기처럼 막 시작하는 원시 단계의 물체가 아닐까, 그렇죠? 혹은 절대로 녹지 않았던 어떤 원시 모형의 메탈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체가 아닐까. 반대로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지구의 코어라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관심이 가고 연구할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The discoverers made by this mission could help scientists better understand the formation of planets and how they separate into different layers. 이번 미션을 통해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알게 된다면 이것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미션에 굉장히 기대하는 바인 것이죠.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 게 도와줄까요? 행성의 formation, 이 형성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또 이 행성들이 나뉘어져서 다른 층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The spacecraft to explore 16 사이크 will launch in 2023 and is expected to reach the asteroid in 4.5 years. Seriously. 지금 우리 몇 년도죠?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 안 남았네요. 이 우주선은요, 자, 16, 사이크 16호를 이제 그 탐사하러 갈 건데 이거를 갈, 이 우주선이 되게 이게 주워부 덩어리가 되겠죠. 2023년도에 launch를 발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열심히 열심히 날아서 가면 4.5년 후에, 그죠? 4년 하고 뭐 6개월 정도가 되겠죠. 이후에 그 에스트로이드의 그 소행성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2027년 하고 중간주음에 우리가 이 결과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때까지 우리 계속 기사를 한다면 핫이슈에서 다뤄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